안녕하세요. 저는 펜톤 미술학원 은평 캠퍼스 입시방 지도하고 있는 강등협입니다.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가서 저렇게 드넓은 추원에 갔을 때 어떤 커다란 조형물이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저기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춤 중에서 승무라고 있어요. 막 이상한 천 같은 걸 두르고서 이렇게 추는 춤인데 그 승무를 보면은 손에다가도 긴 천 같은 것들을 두르고 있어서 바람의 이미지가 되게 잘 나타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넓은 불판 같은 데를 가면은 일단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람의 이미지를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소중에서 승무를 하고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해놓으면 바람의 이미지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조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일단 뭐 바람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뭐 이제 찾아보고 제가 직접 동작을 해보면서 스케치를 해본 겁니다. 일단 뭐 도형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도형이 저는 멍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멍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면은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아껴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모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살짝 포인트로 준 편이고 그리고 나머지 조형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육면체가 어떻게 보면 딱딱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통해서 그 육면체를 연결을 함으로써 좀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만들려는 조형물 자체가 곡선적인 그런 조형이었기 때문에 제시물이 좀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연속으로 사용을 해서 곡선미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뭐 육면체가 많이 사용됐는데도 되게 곡선의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유리랑 금속 재질을 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언덕 위에 만약에 저렇게 커다란 조형물이 있을 때 가장 이제 멋진 재질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유리나 금속으로 돼 있으면 빛을 잘 반사시킬 수 있고 불절도 되면서 멀리서 봐도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서 옆에 가서 사진 찍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재질감을 그걸로 선택한 겁니다. 다른 그림들 보니까 나무 재질을 청색 계열로 표현하고 그런 그림들이죠. 그렇죠. 색감으로서도 어울리지 않죠.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 이거는 유리 재질을 그렇게 전문스럽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소실점 자체를 나타내려면 사실 푸시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린 조형물 자체가 푸시도법에 크게 연관성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각도가 여러 가지로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소실점에 얽맬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그냥 도형을 만약에 소실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형을 보기 때문에 정말 평행이동을 하면서 짝짝하고 재미없는 그런 건축물 형태밖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함정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소실점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조형물을 먼저 그려 놓은 다음에 크기 갖다가 이제 뒤쪽에 좀 작게 있고 앞쪽에 확대해서 퍼지고 그런걸로 깊이감을 그냥 나타내면서 소실점이 여기 있겠구나 하고 연상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H 앞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 소실점을 제가 처음에 생각하지 않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실점을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광각을 이용해가지고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제부의 아래쪽 발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휘게 만들어 놓으면 저쪽 부분이 가장 깊은 곳이구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소실점도 저기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도로 이제 지평가 휘어놓은 겁니다. 신경 쓴 거는요. 사실 동작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동작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팔에 감싸져 있는 그런 천 같은 것들 하면은 어떻게 분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분할된 거로 인해서 그림이 잘못하면 어수선해지거나 더 집중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분할하는 그 위치 같은 것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색이라 그래서 청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많이 생각을 해봐서 청색을 좀 많이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사실 풀컬러가 다 쓰였어요. 청색 위주로 돼 있긴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풀컬러를 쓰면서도 청색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색깔의 비율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